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던 전남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는 이번 폭우로 주택 161채와 차량 11대가 물에 잠기고 논 255헥타르, 콩 11헥타르 등 280여 헥타르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했습니다. 전남 소방본부는 인명구조 9건을 포함해 모두 159건의 폭우 피해로 인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또 기록적 폭우로 주택 12채와 마을회관이 물에 잠긴 진도 도목마을에는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전남 곳곳에서 수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